이생은 여러분들 미스터리 그리고 여러분들 규는 넘보다 살피다 규 그러니까 이게 일상용어에 잘 안 쓰는 규자죠 이생 규 장 담장 이생이 담장 밖을 엿보고 살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스터리께서 담장 밖을 보다가 최여인이랑 눈이 맞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생이랑 최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성 송도가 배경일 거예요 이생이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담밖을 엿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최씨 여인을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휙 자갈에 묶어서 보낸다? 최여인이 그걸 보고 이생 얼굴을 한번 보고 여기서 최여인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갖고 답장을 보내요 그때부터 둘이서 열나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최신의 이 최여인의 집이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집이 이만한데 딸을 이쁜 방이랑 이쁜 연못 지어가지고 멀리 이렇게 시녀랑 지내라고 독채를 지어줬어요 연애하기 딱 좋지 최여인은 맨날 이생은 담장 안을 엿보고 최여인이랑 눈이 맞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담장을 맨날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최여인의 집에서 밤새도록 놀아요 근데 그 둘이서 딱지를 치겠어 팽이를 치겠어 공기를 하겠어 완전 이거는 동거의 사실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막 떨어지겠죠 성적이 엄청 떨어져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근데 이생이 최여인한테 그래요 처음에 아주 초반에 우리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혹시 저 꽃잎을 타고 바람을 타고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최여인이 그런 일이 다친다고 한들 소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겁내지 마세요 도련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초반부터 아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생보다는 최여인이 훨씬 캐릭터가 센 애구나 라는 게 필이 딱 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생 아버지가 알게 된 거지 어느 집 여자애랑 사귀는지 모르는데 남자애가 맨날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니까 며칠 안 들어오기도 해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는 건 두 개 아니에요 도둑놈이거나 연애하거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생한테 너 같은 놈은 공부를 시킬 자격도 없다 이게 가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그러면서 너는 저기 울주 울주 지금 울산 안에 있는 울주군이죠 울산에 내려가서 거기 우리 집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저기 농사짓는 우리 노비들이나 감독하면서 그렇게 보내라 거기서 공부를 좀 하려면 하고 그리고 울산에 내려보내요 얘는 갑자기 가게 된 거야 이생이 최여인은 이생에게 헤어졌잖아요 상사병에 들어 누워요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최여인의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딸의 소식품 검사를 해요 단서를 발견하려고 딸이 말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생과 주고받은 각종 연애 편지 이런 것들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내 딸을 자칫하면 죽일 뻔했구나 내가 이 사랑을 이루리라 그러고 나서 이 최여인의 엄마가 이생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훌륭한 그러면 안 되지 이생의 아버지한테 내 팔을 중간에 넣어서 우리 집 따위랑 결혼을 시키자 그래요 근데 이 집 아버지는 약간 몰락해가는 양반 집안이라 우리 아들에 대해서 누가 헛소문을 낸 것 같은데 걔는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크게 과거에 급제시킬 놈이니까 그때 가서 지금 저기 뭐야 결혼시켜도 늦지 않아? 그러고 나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최여인의 엄마가 그러지 말고 매파한테 다시 가서 그 집이 돈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우리가 사유를 삼아야 되니까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그리고 전세대금 이런 것들 우리 집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한번 전해달라 라고 매파가 가서 이생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생 아버지가 약간 귀가 쫑긋한 거예요 왜냐 거기서 소식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난 게 없는데 우리 집이 또 기울어가는 처지라 결혼시킬 돈도 없었고 그랬는데 뭐 굳이 원하신다면 뭐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가 딱 소설 중간이에요 앞부분은 부모의 반대 때문에 한번 헤어져서 최여인이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결혼이 성사가 되면서 행복한 나날을 지내게 되죠 여기가 소설 딱 중간에 홍건적의 난이 터집니다 홍건적 대장이 또 이 집에 왜 왔는지 난 이해는 안 가는데 홍건적 대장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최여인한테 결혼한 여자인 거 유부녀인 거 알아 그렇지만 홍건적 이런 애들 뭐 없을 것들은 이제 막 유부녀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쁘게 말하면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도 세상에 두렵죠 저도 뭐 가정이 있고 뭐 애가 있긴 하지만 다 크게 됐지만 어쨌든 미모가 있으니까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나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래가지고 비웃지 말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세요 지금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자 어쨌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래서 홍건적 대장이 최여인한테 쉘위 인종이 원나이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여인이 당연히 싫다 그러지 근데 나는 여기서 너무 이상한 게 여기서 이생이 혼자서 도망을 가요 최여인을 냅두고 근데 최여인은 나중에 그것도 다 오케이 혼자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기 홍건적 대장의 최여인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가씨 타 이렇게 된 거죠 최여인이 거기서 그래요 내가 금수보다 못한 너한테 금수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너랑 같이 하룻밤을 지르니 차라리 나를 찢어 죽여라 그래요 그때 홍건적의 낭이 그래? 그리고 찢어 죽여요 찢어서 갈갈이 찢어서 진흙탕에 버린다라고 나와요 이생은 그 홍건적의 낭 때문에 부모도 돌아가시고 집도 불타고 재산도 없고 노비들도 도망가고 부인도 죽은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서 엉엉엉엉하면서 울고 있는데 최여인이 나타나요 이생은 최여인이 귀신인 걸 알아요 그리고 최여인은 나이가 귀신인 걸 이해하고 나랑 같이 좀 더 살겠냐 그래요 이생이 물론이라고 근데 최여인이 귀신이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생이 그래요 부모님 유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 최여인이 여기를 파보세요 우리 집 재산도 다 잃고 저기를 파보세요 그래서 부모님 유골도 다 찾아서 장례 지내고 재산도 땅 속에 지금 다 파묻힌 거 꺼내가지고 신문에 광고내가지고 노비들도 부르고 집 짓고 그때부터 2년인가 3년인가를 친인척의 방문도 마다하고 제사도 모시지 않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최여인이 이생한테 얘기하죠 자기는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 이생이 나도 갈래 이렇게 돼요 이생이 후반부엔 정신을 좀 차려요 나약했던 모습에서 그래서 나도 갈래 같이 가 그랬더니 최여인이 당신은 아직 이생의 명부에 아직 이름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 혼자 간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시를 읊으면서 정서 표현을 이빠이 됐으러 하면서 최여인 혼자 죽죠 이생은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는 시름시름 알타가 따라 죽을 거예요 시름시름 알타가 몇 개월 만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애절하게 읽는 사람들은 최여인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생이 따라 죽었어 둘이 같이 있겠네 해피엔딩 이러시면 안 돼요 현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다 필요없어 다 죽었어 언해피엔딩